자, 우리 시구에 왔어, 우리 선수들에게 이 인테리어 우리 선수들로 통화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화시 구원입니다. 네, 이번 절조시가 롯데자이언트 응원하고 시구 슈퍼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오늘 경기 아주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클라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또 저희한테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그럼 클라씨. 어머, 여기 원진씨. 그 분이 변하실 수 있어.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이 여러분의 승문을 원하십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